다소 실망스럽네요. 뭐? 매너가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소문이었나 봐요. 추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. 이 사람들보다 이걸 기획한 사람 정신만 더 문자 같은데 이 타적 의식, 결혁, 과학적 성향까지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유행이야. 소희랑 저, 우리 둘, 서로한테 첫사랑이라고요. 사랑에 진심이야.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했어. 진짜 사랑이 뭔지 그땐 몰랐어. 왜 그래야 되는데? 딴 여자 만나는 거 싫으니까. 만나는 여자 있니? 만약에 또 만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보인다. 분석에ker했습니다. 이 구간을 위해 그가 온 거 싶다고? 그가 온 거 싫지 말아야 되는데 죽을까? 아니. 현재에 있는 게요? 결국은 지적이 없는 이 시간에 제가 그가 온 거 싫다고? 감사합니다.